안녕하세요. 고기 봉입니다. 봄명입니다. 지난 매장 리뉴얼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나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나눔 이벤트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이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. 먼저 트랜스마운트 퀵 릴리즈 6분 스티리TV님 눈길이 가는 곳마다 뽐뿌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전시 지름의 최적의 동선 sheummu 골뱅이 네이버 닷컴 지오스토리TV님 유쾌한 생각 더욱더 멋지게 리뉴얼 하신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퀵 릴리즈 넘필요해요 j-i-o-s-t-o-r-y 골뱅이 네이버 닷컴 근섬근왕님 유튜브 채널 처음 개설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유쾌한 생각 언제나 밝은 날만 있으시길 g-u-c-c-i-p-a-c-k 골뱅이 네이버 닷컴 굿에너지님 확실히 리뉴얼 매장이 복잡하지 않아 보여서 퀄리티 있는 매장처럼 느껴집니다. 대기업의 매장 같아요. heumpc0922 골뱅이 네이버 닷컴 퀵 릴리즈 미니 필요합니다. 빵구님 좀 어두운 공간 있으면 조명효과 확 볼 수 있어서 차이점 느끼면서 비교할 수 있으면 더더 좋을 듯 look9062 골뱅이 네이버 닷컴 트랜스마운트 퀵 릴리즈 이학준님 아 조만간 함 가봐야 하는데 말이죠 흐흐 살 것도 있고 구경도 해야겠고 poem23 골뱅이 poem23 닷컴 다음은 pz003 pz003을 기재해 주신 분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당첨자가 한 명입니다. 최정연님 와 전보다 훨씬 깔끔해졌네요 요즘 계속 인터넷으로만 구매했는데 매장 방문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뿜뿜 상승하네요 고객센터 크크크크크크크 겁나 깔끔 은행인 줄 알았네요 크크크크크크 저는 tz003이 끌립니다. 흐흐흐 jeungs골뱅이 네이버 닷컴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기봉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